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남성 쇼패딩입니다. 총 18개의 남성 쇼패딩을 선배라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점, 가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9,90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6만 6,900원입니다. 남성 쇼패딩의 평균 가격은 3만 9,089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703개입니다. 남성 쇼패딩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위 상품입니다.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 마감 처리도 대체적으로 깔끔히 가격이 이전되면 9,000원에 주문했을 때 90을 주문했는데, 100사이즈 상품이 왔지만, 빠르게 반품 수거해주셨죠교 재주문했을 땐 정확하게 왔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그래도 가볍고 보온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위 상품입니다. 고장나거나 다른 색상 나오면, 더 구매할 의향이 있음 최고인 추가 후기 남친이랑 같이 입고 싶어서 남친 것도 주문했습니다. 1위 상품입니다. 경량 패딩 자켓과 조끼 2개 주문해서 다음날 받아서 아버님이 드렸는데, 입어보시고 질감도 좋고 가벼움의 스타일도 괜찮다고 합니다. 1위 상품입니다. 광택도 많지 않고 가볍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잘 입고 다니는데, 같은 모양 비싼 옷 입은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니, 저렴이 티가 그래도 가성비로 따지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감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번화장품 코슬루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